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아리아주입니다! 내일 25일, 무슨 날이죠? 설! 맞습니다, 민족 대명들, 설날입니다! 저희 아리아주도 설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팬분들도 다가오는 설, 친구분들,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면서 에너지 충전도 꼭 하셔야 해요! 약속! 약속! 그럼 지금까지 둘, 셋! 아리아주셨습니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